결승전입니다. 마지막 결승전 자 탑 세븐에서도 맏형 집에서도 맏형 어딜 가나 나이가 제일 많은 본투비 맏형 따상도 이깁니다. 아니 근데 요즘 숨이 좋아. 우리에게 또 기회가 왔어. 저희는 로또에서도 막내 나이인데요. 집에서도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본투비 막내 숭민주현. 민주린 파이팅. 민주린다상입니다. 나상도 이겨봤잖아. 한 번도 못 이겨봤어. 아 그랬어. 나상도 진짜 잘해. 저 유일하게 한 번도 안져본 남자. 민준이한테. 겸손은 하지는 않네. 저 친구가 아주. 너무 자신감 있는데. 근데 오늘 무대를 하는 걸 알고 오신 거죠. 집에서 막 온 거 아니죠.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무대 의상으로 해. 저 아니요. 그러나 의상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승부를 봅니다. 자 선곡 확인하도록 하죠. 나상도. 저는 현숙 선생님의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준비했거든요. 내 얘기야. 요즘 남자. 너무 옛날 남자야. 유식이야. 유식이야? 유식이야. 성민준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나훈아 선생님의 홍시 준비했습니다. 홍시. 민준 군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목소리랑. 이거는 무조건 100점이야. 잘 어울릴 것 같아. 좋습니다. 자 결승전. 어느 팀이 승자가 될 것인지. 홍시. base2.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착하심을 내주던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뒤져질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땜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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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61점 딱 좋아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봉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쳐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빙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 엄마가 보고 빠진다 울 엄마가 보고 빠진다 황시는 몇 점입니까? 송민준의 홍시 점수는 90이 됐어 92 ig always 90이 됐어, 됐어. 90이 됐어. 야, 내가 92점이라고 했잖아. 상도야, 상도야, 상도야 됐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보자고. 나 상도가 90점 하겠어. 89 나와야 재미있어요. 아, 진짜 질 자신이 없어요. 상도야, 상도야 내 노래 잘해라. 요즘 여자 예쁜 여자 여기 있나. 역시 김혜우 상도. 김혜우 씨 경고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현숙 씨 모착을 하시면. 아니,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아빠가 떠나시지. 그만하세요,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되지. 마지막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통진 안 건드렸잖아. 89, 89, 89. 89, 89. 100점, 100점, 100점. 9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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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93점만 나와도 이깁니다. 음악 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춤이 맛있다. 오케이.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족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남만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당신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춤추세요. 끄럽끄럽끄럽. 컷. 컷.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좋다. 상추 준비하잖아요.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착한 남자, 나쁜 남자 따로 있나. 여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남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남자. 일만 하는 남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남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남자. 바로 내가 요즘 남자.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일에 쫓겨 살아가지만. 그게 남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당신이 내게 무심코.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용기 얻은 남자. 용기 없는 남자. 용기 없는 남자. 요즘 남자랍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요즘 여자랍니다. 89점. 9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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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상도 됐어 됐어 됐어. 나상도 점수 확인합니다. 나상도 마지막 점수 나상도. 자 점수 마지막 95. 마지막 95. 마지막 95. 95. 나상도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나상도가 해냈습니다. 나상도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나상도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나상도가 해냈습니다. 95점 나상도가 해냈습니다. 예. 작은집 이겼습니다 작은집. 사랑포대 선물로 드립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 너무 AcrossIMки 역전 드라마. 5종 4intana.